포커 스타일이어서 누가 쉽게 못 달라붙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간혹가다 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은 진짜 구력이 대단하시구나 요즘은 깐조가 새로 캐릭터를 확실히 잡으시고 있는데 임복희님, 이용택 선수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희 남편도 좀 깐조거려요 이용택 선수님은 컨셉인가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건가요? 저는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이 숨기고 있었죠 집에서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캐릭터로 잘 나와서 사실 말이 좀 많고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테니스 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개인 종목이 아니고 좀 멀리 떨어져서 하는 운동이어서 테니스는 상대 선수가 아 저 이형태 선수 깐조거리는 이런 걸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시합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생활하고 할 때는 아 생활할 때는 그래 요런 그 어떤 반전 매력 이런 것 때문에 더 인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양경선님도 형택 형택 이형택 와 어서오세요 예능에선 다른 모습이라 더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스럽다는 말 들으시기는 어려운데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ommerce o